네, 능양군대감 어, 그래. 자네 왔는가? 그래, 내가 부탁한 사람들은 모아봤나? 예, 그게 그... 광통교랑 저자에 나가서 좀 모아보기는 했는데 그래, 얼마나 모았는가? 100명? 200명? 이들이 다인가? 어, 그래도 그 돈푼 지어주고서 겨우 데리고 온 겁니다 도리 없지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했으니 이... 시작은 미약하나? 그 끝은 창대에게 끝날 것에 안 그런가? 예, 맞습니다, 대감 하하하하 하이, 아니들 그런가? 하이! 자, 이리로 술과 고기를 모두 내오게 나에게 충성할 자들인데 푸짐하게 먹여야지 안 그런가? 자, 뭐 들어가고 있나? 가서! 자리에 앉게! 자리에 앉게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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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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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은 먹고 춥자! 자, 먹게 먹게! 먹게! 자, 자, 자! 자, 자, 자! 알겠습니다요! 어, 저 불편이야 진짜... 말하셨습니다! 아, 됐다! 아, 됐다! 그래도 골 앞에서 석고대지하고 그러는 왕송인들 떼먹질 않겠지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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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봐라 이 왕손의 주는 술을 바꾸라 술 했나?